이번 시간은 119페이지 제2장 급수설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음료수의 정화법 중 물속에 분해되어 있는 철분이나 암모니아, 항하수소, 탄산가스, 유독가스를 제거나 발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보통 정수법은 크게 4가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여가법이 있고 침전법, 폭기법, 멸균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바로 폭기법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면 1번에 보시면 약품 침전법, 약품 침전법은 급속 침전법이라고 하죠. 급속 침전법. 그래서 보통 약품 침전법인 급속 침전법은, 진전법적인 정면은 이거는 장마나 홍수씨에 우리가 하는 거죠. 얘는 장마나 홍수씨. 홍수씨의 점토와 같은 미세물질이 물속에 많이 부유됐을 때 응집제를 투입해서 빠르게 침전시키는 것이 약품 침전법이었고요. 그다음에 급속 여가법은, 여가법 개념은 급속 여가법은, 여가는 그러는 거죠. 급속 여가법. 자, 일반적으로 빠르게 여가 시키는 거죠. 완성 여가가 있고 급속 여가가 있다. 보통 모래층에, 사층에. 이 모래층에 우리가 모래층 두께를 얇게 하는 거죠. 모래층 두께가 두꺼지면 여가가 빠르게 여가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완성 여가하고 급속 여가의 차이점은 보통 모래층 두께를 달리해서 속도를 조절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완성 여가, 모래층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물이 빨리 투과를 못하죠. 그런 개념이 완성 여가고 그다음에 급속 여가는 모래층 두께를 적게 해서 물의 속도를 빠르게 해서 여가하는 방법이 보통 급속 여가입니다. 그런데 급속 여가의 경우에는 보통 이 빠른 시일 내에 자주 여가층을 갖다가 우리가 손을 봐줘야 됩니다. 청소 같은 걸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경수의 연합법 나오는 거 세 번째. 자, 경수의 연합법이라는 것은 경수를 연수로 만든 급수처리법이죠. 그래서 경수의 연합법은 이것은 경수를 연수로 만드는 겁니다. 경수를 연수로 만드는 것이 경수의 연합법이고 쉽게 만드는 방법은 물을 꺼리는 방법. 이것도 경수의 연합법에 속하고요. 공업용수와 같이 다량의 우리가 연수를 만들 때는 그럴 때는 보통 생석해를 투입해서 만드는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멸균법. 멸균법은 미생물균을 살균하기 위해서 하는 게 멸균법이죠. 보통 염소 CL2를 보통 상수도사업본부는 염소 CL2를 보통 투입하죠. 염소를 직접 투입해서 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5번의 폭기법이 바로 저겠죠. 물을 공기 중에 뿜어주는 게 폭기인데 폭기를 하는 이유는 보통 일반 용해성 철들은 여가에서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불용해성 철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암모니아 등의 이런 유해가스를 발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폭기법이었죠. 그래서 5번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다음 급수기구 중 최저 피로압력이 가장 큰 것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샤워기, 샤워기적인 측면은 보통 0.07메가파스칼 이상의 수압이 필요하죠. 최저 수압은 0.07메가파스칼 이상의 수압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일반 수전, 일반 보통 밸브는 0.03메가파스칼 이상의 수압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세정 밸브는 기본적으로 0.07메가파스칼이죠. 자 주의할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 세정 밸브의 경우는 기본 세정 밸브는 기본적으로 0.07메가파스칼입니다. 세정 밸브 플러시 밸브라고 하죠. 플러시 밸브는 일반적으로 0.07메가파스칼 이상의 수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4번에 보시면 세정 밸브는 세정 밸브인데 블루드아웃식이 나오죠. 자 이 블루드아웃식의 경우는 블루드아웃식 대변기라고 해놨어요. 자 이 블루드아웃식 대변기는 보통 Z공을 통해서 배수 방향으로 물을 풀어내야 돼요. 배수 방향으로 그렇다 보니까 수압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0.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것을 원활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압이 가장 커야 됩니다. 그래서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밸브도 0.07메가파스칼 되어주시면 돼요. 자동 밸브도 0.07메가파스칼 이상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3번 문제. 자 급수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1번에 위생기구의 급수부하 단위는 세명기 소요 순간수량 30m 범위 1일 단위죠. 그래서 급수부하 단위 기준도 세명기입니다. 배수부하 단위 기준도 세명기구의 기준은 세명기가 기준이 됩니다. 세명기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물의 경도를 나타내는 한산지표로서 마그네슘이 이렇게 해서 되죠. 자 물의 경도를 나타내는 것은 한산표시는 물의 경도는 탄산칼슘으로 한산표시합니다. 탄산칼슘, CACO3로 한산표시합니다. 물의 경도는 이걸로 표시하고 있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물의 경도의 이제 단위는 단위는 파스퍼밀리언, ppm 단위를 써죠. 이 꼴은 밀리구람, 퍼리트 같은 단위입니다. 1리트당 몇 밀리구람이 포함되었느냐. 이것이 100만분율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반적인 음룡수의 정수법으로 침전법, 여가법, 폭기법, 멸굼법이 있었죠. 예, 아까 1번 문제에서 다뤘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주택사무소 건물의 자병수 비율이 높고 호텔, 병원은 음룡수 비율이 높다. 보통 장기간 거주할수록 저 비율이 높아집니다. 자병수 비율이 높아져요. 그러면 주택이나 이런 사무소 건물들은 자 장시간,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어요. 주택이나 사무소는. 그래서 얘는 자병수 비율은 가장 높습니다. 이것은 자병수 비율이 가장 높죠. 비율은 제일 높아요. 가장 높고요. 반대로 음룡수 비율은 가장 적습니다. 음룡수 비율은 가장 적은 것이 바로 이런 주택이나 사무소. 장시간이나 장기간 거주하게 되면 자병수 비율이 커지고 음룡수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호텔, 병원과 같이 장시간, 장기간 거주하는 것이 아닐 때는 음룡수 비율이 높아지고 자병수 비율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호텔, 병원이 자병수 비율은 제일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5번에 상수도 공급 순수는 치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 순위다 해서 자, 그래서 상수도 공급 순수는 우리가 얘기했죠. 보통 치수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을 알맞게 많은 정수장이 있다. 그리고 물을 나누어서 공급해 주는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 그리고 여러분들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치수장에서 치수를 한다. 그래서 팔당 때문에 치수를 하게 됩니다. 원수를 치수하면 치수한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주는 것을 도수락했고 그다음에 정수장에서 물을 목적에 알맞게 만드는 것을 정수라고 칭하죠. 정수를 합니다. 그리고 정수장에서 물을 배수지로 보내주겠죠. 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수지에서 물을 나눠서 공급하는 배수를 하고 그리고 건물로 급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배수는 사용한 물을 버리는 배수의 개념이 아니라 분배해 주는 배수의 개념이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 정면 기억.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이 개념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실무에서는 기출이 되었고요.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정리해서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 것. 이 경수. 경수는 보통 경도가 높은 물을 우리가 경수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보일러에는 경수를 직접 사용해서는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발생돼서 스케일 물대로 인해서 보일러 전열 면에서 전열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보일러 가열의 원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단축이 된다겠죠. 그리고 나중에 부식 원인도 될 수 있는 거고 작은 구멍 같은 걸 막힌 원인도 될 수 있죠. 그래서 보일러의 경수를 사용할 때는 급수 처리를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수를 연수로 만들어서 최대한 스케일 발생을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수관식 보일러를 쓸 때는 이 급수 처리를 잘 완벽하게 처리해서 공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거견수 나오죠. 4번의 거견수 거견수는 보통 거의 제로에 가까운 0ppm에 가까운 물들이 거견수죠. 그래서 얘들은 보통 연간이나 노쇠간을 갖다가 부식 침식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정유수 수송간으로 사용한다. 안 좋습니다. 너 직접은 자 그리고 뭐 거기 보시면 저거 간략히 알아두시고 뭐 했던 건 특히 구분해 보시면 음룡수와 자병수 사용 비율에 대해서 나왔죠. 그래서 주택이나 사무소 자병수가 30에서 40%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음룡 아니 말을 잘 못해 음룡수가 30에서 40%밖에 안 되고 자병수가 60에서 70% 되죠. 그래서 장기간 거주하는 시간이 근무하는 주택이나 사무소 이런 데가 자병수 비율이 60에서 70% 크고 음룡수는 반대로 30에서 40% 적다는 걸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거기 보시면 밑에 건물 종류불 1인 1당 급수량에 대해서 간략히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보다는 호텔이 더 많이 씁니다. 1인 1당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 공동주택 아파트의 급수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가. 그래서 먼저 1번 1일 평균 사용량은 1인당 160에서 250리터 정도 되죠. 1인당 하루에 대략 160에서 250리터 정도 쓴다. 보통 민영아파트의 경우는 200에서 250리터 정도 쓰는 걸로 설계를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보통 160에서 200 사이로 설계하고 대략 그래서 160에서 250 사이 정도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급수설비 설계에서 최상층을 기준으로 최소 피로압력을 보통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고가수조를 한다 이겁니다. 고가수조 방식. 고가수조 방식을 하게 되면 최상층에 여기 수전이 있을까? 수전이 있다. 일정한 높이는 여기 수전이 있을 겁니다. 일정한 높이 이 수전이 있으면 여기에 수전이 있습니다. 수전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샤워기가 있든 뭐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최저, 최소 압력이 최저 피로압력이 최소 압력이 얼마냐? 여기에 따라서 사실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거 하고 그러면 여기 이제 물탱크를 시설을 할까 합니까? 여기에다가 물탱크를 설치할 때 이 물탱크가 일정 높이에 있거든요. 바로 물탱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탱크가 있을 때 여기에서 일정 이격을 시켜야지만 원활하게 이것이 작동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고 이 최고, 최상층에 이 수전의 최저, 최소 피로압력, 최저 피로압력하고 배관을 오다 보니 배관에 마찰 손실수도가 생길 겁니다. 그 마찰 손실수도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이 물탱크 높이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수전의 최소 피로압력, 최저 피로압력이 0.07메가파스칼이다 가정합시다. 0.07메가파스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배관에 내려오면서 배관에 마찰 손실수도가 있어요. 마찰 손실수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두라고 할 수도 있고 수압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0.02메가파스칼이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두 가지 합치면 0.09메가파스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시면 압력수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9m만큼의 높이를 피로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전 높이에서 최소한 물탱크가 9m 정도 높이 있어야지 원활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대 내의 급수압력은 0.6에서 0.07메가파스칼 정도이다. 그래서 대충 이건 너무 크죠. 그래서 세대 내의 급수압력 개념은 최대치가. 그래서 이제 급수조링 압력을 기억합니다. 아파트는 급수조링 압력이 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는 최대치가 0.3에서 0.4메가파스가 이하가 돼야 돼요. 최대치가 이하, 이하가 붙이면 이것은 최대치가 됩니다. 최대치. 그럼 보통 최소 피로압력에서 최대 피로압력 사이 정도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설계하는가 하면 보통은 아파트에 샤워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샤워기는 최소한 0.07메가파스칼은 돼야 되잖아요. 이거 이상은 되면서 여기에서 최대압력치인 이 사이로 보통 설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로. 그럼 보통 아파트는 이 압력 사이에 놓여지게 됩니다. 각 세대에서는. 그러면 상층은 수압이 적을 것이고 밑대층이 올수록 수압이 커지겠죠. 이 사이에서 보통 결정돼서 수압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고층 건물에서 급수계통을 적절하게 존잉하지 않으면 낮은 층에서 수격작용이 발생하기 쉽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저층 부분에 수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고가 탱크 방식을 쓴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물을 내려서 쓰게 되면 밑으로 올수록 수압이 떨어진 거리만큼 수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최상층은 여기서 요만큼의 수압을 받는 것이고, 요기만큼. 그리고 하층이 되면 여기는 여기만큼의 수압을 받는 거예요. 이 거리만큼. 그럼 보통 수격작용은 수압이 클수록, 강경이 적을수록, 유속이 빠를수록 커지게 됩니다.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발생하기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 워테마는.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m였다. 그러면 요거만큼 받는 거죠. 곱하기 0.01만큼. 그러면 0.1M파스컬만큼의 수압을 받는 거고. 그런데 여기가 60m다. 그럼 60m만 곱하기 0.01을 곱하면 0.6M파스컬만큼의 수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수압이 클수록 워테마 숙격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기억하시고. 그래서 보통 유속이 빠를수록, 수압이 클수록, 강경이 적을수록 워테마 숙격작용은 발생하기 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저수조의 재질은 위생적이 처음에서 FRB 또는 스텐레스 강판 등이 사용되죠. 보통 FRB는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일반 강판으로 하게 되면 녹슬기 때문에 수지로 위험적인 측면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녹슬지 않는 형태의 수조로 해주라. 재료적인 측면을 해주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해설 쪽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조금 봐보실까. 거기 아파트 위생기구 한 개당 일일 사용 수량에 대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대변기 세정밸브일 때는 대략 200리터고 대변기 세정댕크 형시는 240리터요. 240리터고. 그 다음에 소변기는 있으면 150리터. 세명기는 200리터. 욕조가 760리터입니다. 그래서 욕조는 배수 부하 단위량은 크지 않지만 목욕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물은 쓰죠. 그래서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조가 일일 사용 수량은 많습니다. 일일 사용 수량은. 그렇다고 배수 부하 단위가 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각종 급수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 부분은 아직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시간평균 예상 급수량은 급수 인위 간격이나 급수 탱크의 용량이나 고가수적 용량 등의 산정에 이용된 것이 시간평균 예상 급수량입니다. 자, 시간평균 예상 급수량은 이렇게 계산했었죠. 시간평균 예상 급수량은 건물의 일일 급수량을, 일일 급수량을, 자, 이 건물의 사용 시간으로, 건물의 사용 시간으로 나누어 준 것이 시간평균 예상 급수량이 됩니다. 시간평균 예상 급수량, 그래서 그걸로 해주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은 최대 부하 시간대의 급수량으로서, 보통은 시간평균 예상 급수량의 1.5배에서 2배로 설계를 해주는데, 이게 틀렸네요. 그래서 이 시간 최대는, 최대 예상 급수량,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은, 시간평균 예상 급수량에다가, 시간평균 예상 급수량, 여기에다가, 보통 1.5배에서 2배로 많이 설계합니다.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이, 저거 산정할 때 쓴다겠죠? 고가 수조 방식에서, 양수 펌프, 양수량 산정할 때, 고가 탱크, 고가 수조 방식에서, 양수 펌프, 양수량 산정할 때, 양수 펌프의 양수량, 결정할 때 쓰는 것이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정하기 때문에, 보통 2배 정도로 설계해줘요. 빨리, 양수 펌프가 빨리 고가 탱크에 퍼올려야 돼요. 최대로 쓸 때는, 그래서 2배로 보통 설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렸고요. 그래서 3번에,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 고가 수조 방식, 양수 펌프, 양수량 결정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이, 펌프 직송 방식의, 송수량을 결정할 때 이용된 것이,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입니다. 자, 이 순간 최대 예상은 순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계산한가?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 곱하기 3배에서 4배를 해줘요. 4배를 해줘요. 순간이니까, 시간이 아니잖아요. hour가 아니기 때문에, 1시간 60분인 분당입니다. 분당입니다. 그래서 60으로 나누어져요. 1시간은 60분이니까, 65으로 나누어져요. 이것이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이 됩니다. 그러면 펌프 직송 방식은, 펌프로 전부 다 물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로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이 아닌, 아니,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 이것으로 펌프 직송 방식의 그걸 결정하게 됩니다. 송수량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에, 학교나 영화관 등에 같이, 휴식 시간 등에 단시간 사용이 집중되는 곳을, 학교에서 중간 수업 도중에 나와서 소변보고 그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영화 끝났을 때, 이런 경우는 급수설 설계에서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과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왠가 일반적인 개념하고 달라지니까 쓰는 개념이, 그래서 그럴 때는 약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연면적이 1만 5천 제곱만의 건물의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을 계산하라. 단, 유효 면적비가 60%고, 유효 면적당 거주인이니 0.32, 그리고 1인 1단 급탕량이 200리토로 하고, 사용 시간은 10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일 급수량을 먼저 산정을 하시고요. 먼저 1일 급수량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1일 급수량. 1일 급수량은 식을 외우지 마시고요. 위생기구로 계산하나 뭐로 계산하나 곱해서 구하시면 돼요. 곱하는데 주의할 점은 사용시간은 곱해서는 안 돼요. 사용시간이 주어진 것은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요소예요. 시간은 곱하지 말고. 그리고 주의상 두 번째, 퍼센트. 자, 이 퍼센트가 주어졌을 때는 100%가 1이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70%다. 그럼 0.7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일 급수량은 거기에 나온 수치를 다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연면적, 자, 1만 5천 제곱미터. 그 다음에 나온 거 곱하시면 돼요. 유효 면적, 나온 대로 곱하겠습니다. 유효 면적비 60%죠. 그럼 60%니까 0.6이 됩니다. 그리고 유효 면적당 거주 2는 0.3이, 0.3. 그리고 1인 1당 급수량 200리터죠. 200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곱하시면 이것이 1일 급수량이 됩니다. 1일 급수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1일 급수량을 먼저 구하시고. 그래서 나는 단위가 너무 크다. 이렇게 싶으면 이것을 저걸로 한산해서 해야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잖아요. 물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잖아요. 그러면 200리터는 0.2잖아요. 이렇게 대입해서 해야 돼요. 내가 단위가 너무 커지면 이렇게 입방미터로 한산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 곱하시면 이것이 1일 급수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 곱하면 54만 리터가 되겠죠. 54만 리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1일 급수량이에요. 1일 급수량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 평균 예산 급수량을 고락했죠. 그런데 보통 이걸로 치면 3제곱미터로 곱하면 54만이니까 공 3개를 띄면 입방미터가 나오겠죠. 그러면 543제곱미터가 1일 급수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평균 예산 급수량을 구하라 켰기 때문에 시간 평균 예산 급수량 예산 급수량은 1일 급수량을 1일 급수량을 건물의 사용시간으로 나누죠. 건물의 사용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켰습니다. 그럼 1일 급수량 540을 건물의 사용시간 10시간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0 하나 띄면 되죠. 그럼 54 입방미터 이것이 시간 평균 예산 급수량이 됩니다. 그러면 고가수조 방식이었다. 그럼 고가수조의 용량을 54 입방미터로 처리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때 펌프의 양수량은 요거의 2배로 보통 설계를 해주시면 돼요. 펌프의 양수량은 그러면 지하 저수조의 물을 고가수조로 포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54가 바로 시간 평균 예산 급수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 고가수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 나옵니다. 1번 고가수조 및 배관은 동결 방지 시설을 우리가 해줘야 되죠. 그래서 동결 방지 시설을 하는데도 간혹 가다가 한파가 한 번씩 너무 세게 몰려왔을 때 북극 한파 그때는 한 번씩 으는 경우 있죠. 동결 방지 시설을 해야 되고 2번 부득의 환경을 제하고 급수관 이에는 연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크로스 커넥션 해서는 안 됩니다. 교차 연결 같은 걸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 기억하시고 3번째 청소미 보수를 위해서 한 개보다는 두 개 이상으로 구획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으로 구획해서 하나 청소하면서 사용하면서 다른 부분 청소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4번째 수압의 가다에 따른 벨브륨이 배관 부속품 파손이 우리가 적죠. 그리고 5번에 보시면 항상 일정한 수압으로 급수할 수 있고 단수지 급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됐죠. 일반적으로 일정한 수압으로 급수한다는 개념은 맞죠. 그래서 일정한 수압이란 것은 사용수전에 있습니다. 사용수전적인 측면에서는 떨어진 고가 탱크에서 떨어진 거리만큼 수압을 받기 때문에 수압은 일정해요. 수압은 일정하게 우리가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고가 수조에 이미 물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은 정전이든 단수시든 정전이든 단수가 되든 이것은 급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급수가 가능한 것이 고가 수조 방식이었다. 그런데 고가 수조 방식은 그런데 물탱크가 크다 보니까 다른 방식에 비해서 급수의 오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급수의 오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물냉크를 너무 크게 설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물냉크로 설계하고 그다음에 수질 오염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이 수조에 보통 이렇게 하죠. 유입구하고 이제 양수관이 올라와서 이 고가 수조에 들어가는 유입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출구가 있을 때 유출 이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해서 이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해서 최대한 멀리 배치해서 물의 정체에 따른 오염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하 저수지에서 양수폼포로 물을 팍 풀려올리면 흡입구에 찌꺼기 유입을 방지하는 개념이 되는데도 상수사업본부가 노화가 되다 보니까 좀 올라와요. 찌꺼기가 확 갖다 붓는 역할에서 여기가 이렇게 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관을 약간 이렇게 굽혀가지고 이제 공급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약간씩 뜹니다. 자 보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5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8번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자 1번 넘친간은 고가수조 방식 급수설비에서 탱크의 안전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안전장치죠. 넘친간 오버플로우 파이퍼죠. 오버플로우 파이퍼 넘친간 이것은 고가수조에서 안전수위를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넘친간 오버플로우 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 간은 보통 양수간 간경의 2배 이상으로 설계를 보통 해줍니다. 그리고 이 넘친간을 통해서 이 고가수의 넘친간을 통해 넘쳐 흐른 물 그래서 오버플로우 되면 넘쳐 흐른 물은 흐른 물은 이것은 간접배수하게 됩니다. 간접배수. 고가 탱크에 넘쳐 흐른 물은 간접배수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오버플로우 된 물을 간접배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명기나 욕조에서 오버플로우 된 것은 간접배수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이것입니다. 바로 고가 탱크에서 넘쳐 흐른 물을 간접배수한다는 것. 혼돈하면 안됩니다. 세명기나 욕조 이런 데 오버플로우 된 것은 간접배수 아니고 직접배수입니다. 그래서 고가 탱크에 넘쳐 흐른 물은 보통 옥상의 흐륵에 대해서 나중에 우수관을 통해서 내려가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옥내의 건물 내의 배수관을 통해서 흐러가도록 설계를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간접배수라고 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무조건 오버플로우 된 넘쳐른 물을 다 간접배수하는 거 아니에요. 좀 주의하십시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고층 건물에서 급수설비를 존잉하는 건 급수압력의 큰등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은 공조. 물을 공급한 것 급수나 급탕의 존잉의 개념은 압력의 큰등하 개념이 되겠지만 자, 공조설비에서의 존잉 목적은 에너지 철약의 목적이에요. 그것은 압력균등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향급수배관 방식은 수리점검이 편하다. 하향급수배관은요. 수리점검이 불편해요. 그래서 하향급수배관의 장점은 수압이 일정하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래서 보통 수리나 이런 점검이나 이런 것은 불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리점검이 편리한 것은 상향급수배관법이 상향급수배관법이 수리점검이 편리해요. 특히 하향급수배관법은 최상청 천장 속에 수평주관이 가다 보니까 수리나 점검이 불편한 개념이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급수배관의 에어참버. 에어참버는 공기실이죠. 에어참버. 에어참버는 공기실이 됩니다. 공기실. 에어참버. 그래서 에어참버는 숙격작용 워트해마를 방지하게 설치하죠. 워트해마 숙격작용을 방지하게 설치하죠. 그래서 이것은 에어참버는 기구류 가까이 설치한다는 것. 기구류 가까이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워트해마는 유속의 흐름을 급정지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수준을 빨리 이어쓰듣기 때문에 숙격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구류 근처에서 그 압력파를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워트해마 숙격작용 방지에 의해 전부는 기구류 가까이 설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급수배관에는 원심력 펌프가 센츄리 퓨컬 펌프를 거의 많이 씁니다. 급수용에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시면 지하저수조의 물을 고가수조로 올려줄 때는 보통 다단 터빈 펌프 형태를 쓰고 있죠. 다단 터빈 펌프 형태를 쓰고 보통 저양정일 때 양정이 낮을 때는 일반 펄륙트 펌프로 급수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번 문제 보시면 건물 내의 급수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급수방식의 종합문제입니다. 그럼 1번 고가수조방식은 단수시에도 일정량의 급수가 가능하다. 맞죠? 자 그러면 고가수조는 고가수조방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수시나 정전시 모두 급수가 가능한 거죠. 단수시, 정전시 모두 급수가 가능한 것은 고가수조입니다. 모두 급수할 수 있는 것은 고가수조방식이고요. 고가수조방식은 모두 급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전시, 정전시만 급수 가능한 것은 수도직결이죠. 수도직결 방식은 정전시만 급수가 가능해요. 정전시, 정전어도 수도직결 방식은 수도본관의 수암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수도직결 방식은 단수시는 급수가 안 됩니다.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고가수조는 이미 옥상탱크에 올라간 물은 정전이 돼도 내려오죠. 그래서 정전시도 가능하고 단수시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수도직결 방식은 기계실이면 옥상탱크가 불필요하고 단수시 급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맞죠? 정전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도직결 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설비비가 타 방식에서 저림하죠. 범퍼도 필요 없고 옥상탱크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범퍼가 필요 없으니까 기계실도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싸요. 그다음에 수도본관의 압력에 따라 급수압이 변합니다. 그래서 수도직결 방식이 급수압이 일정한 방식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변화가 있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부스폼프형 가하급수 방식은 토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제어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제어장치가 있기 때문에 최상층의 수압을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층의 수압을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범퍼 직송 방식 쪽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5번에, 고가수조 방식은 타 방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지로 이용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수지로 이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고가수조 방식이죠. 그래서 급수압은 일정하지만 수지로 이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고가수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고장이 가장 많은 방식, 고장이 많은 방식 하면, 많은 방식 하면, 이것은 압력된 거죠. 압력된 그 가장 많아요. 압력된 그, 그다음에 이제 부스 방식 되겠죠. 압력된 그 방식, 고장이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장이, 왜냐하면 수압 변동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이 수압 변동이 가장 큰 방식에도, 수압 변동이 가장 큰 것에도, 이것도 가장 큰 방식 하면 바로 압력된 그가 됩니다. 압력된 그, 압력된 그, 압력된 그 방식이 됩니다. 압력된 그 방식에, 애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수지로 연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고가수조. 수지로 연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수도 직결 방식이 됩니다. 설비비가 가장 저렴하다. 자, 바로 수도 직결 방식이 되죠. 그래서 특성을 정확히 딱딱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급수 방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거기 추가적으로 해두실 것은 거기 해놨습니다. 특히 고가수조 방식에서 물 공급 순서도 한번 기억해놓으시고, 상수도, 수도 본관에서 지하저수주로 오면 양수 범퍼를, 양수관을 타고 올라가겠죠. 고가수조에 가면 급수병을 타고 위생기구 수준에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크로스컨넥션은 한번 정리해놓으세요. 이거는 아직 출제가 안됐기 때문에 급수배관이나 기구구조의 불비 불량 결과, 급수관 내에 오수가 역출해서 이 음료수를 오염시키는 상태, 바로 급수의 오염 현상을 크로스컨넥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음 10번에 급수오염 방지를 위해서 음료형 급수관과 기타 배관을 교차 연결해서는 안 돼요. 연결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단수발 일시적인 부합에 의해서 배수의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수부에 공간을 두거나 백균브레크를 설치해서 진공방지기를 설치해서 급수오염을 방지하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그 측면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수냉크의 오염방지 대책에서 나왔죠. 다른 목적 배관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탱크는 최소한 2조 이상으로 나누어 설치해주시고 보수 점검할 수 있도록 스페이스 공간을 확보해줘야 돼요. 그런데 탱크 6면 모두 공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부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충분한 공간인 100cm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 나머지 면은 60cm 이상 확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익과 유축은 되도록 멀리 배치해서 물의 정체이한 수지오염을 방지하도록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해주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다는 점 같이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봐두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은 거기 9번 문제까지 풀고요. 10번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